안녕하십니까 낭만지원입니다. 그동안 원투낚시와 스프루의 포인트를 찾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4차례에 걸쳐서 업로드하였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스프루의 포인트를 찾는 방법, 흰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을 공략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물고기는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에 몰리고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원투낚시나 스프루로 공략할 때는 흰 파도가 있는 지점의 뒤쪽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흰 파도가 있는 지점에서 과연 지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흰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보신 사진과 동일한 지점을 구글 위성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흰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의 뒤쪽에서 수심의 변화가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번에는 영상으로 동일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영상을 보시면 수심의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 연속해서 흰 파도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흰 파도의 크기와 길이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수심의 변화를 보이는 지점의 물고기들은 모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바다의 해저면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다가 부분적으로 다소 급한 경사화면을 이루는 곳들이 많은데 바로 그곳에서 흰 파도가 일어나므로 파도의 뒷면, 즉 비치브레이크를 넘겨서 공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략법은 특히 보리멸을 잡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사진과 영상으로 보신 지형은 산호초가 발달한 지역에서 갑자기 수심이 10미터 이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죠. 오늘 예로 든 지형은 일본 오키나와의 해안으로 국내 위성지도는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자세한 파도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오키나와를 예로 들었는데 흰 파도가 일어나는 곳의 뒤쪽은 수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해변과 갯바위 지역에서 형성되는 흰 파도를 읽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음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원투낚시와 스프루를 즐기는 해변에서는 흰 파도가 형성되는 비치브레이크를 4-5미터 넘겨 캐스팅한 다음 라인을 1-2미터 정도 감아 텐션을 유지해 주시면 좋은 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뇌피셜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